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리모스월드 NFT에 대해 소개할게! 리모스월드는 아트드롭, 피규어, 피지컬 아트, 진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구축된 아트 프로젝트야. 시작은 리모 버추얼 패스로 시작해서 PFP NFT로 진화하는 구조로 총 550개의 발행량 중 500개는 이더리움 컬렉션이고 나머지 50개는 비트코인 컬렉션으로 멀티체인의 외계인이야. 스닉픽은 발행량이 적은 만큼 각자 개성 있게 생겼어. 이더리움 컬렉션 가격은 0.085이더 민팅은 오픈시에서 6월 22일 3시부터 진행돼 비트코인 컬렉션 가격은 0.0075비트 민팅은 매직에덴에서 6월 24일 2시부터 진행돼 다 마켓플레이스들이랑 같이해서 기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없다는데 기대해보자! 리빌은 민팅 후 6월 25일이고 3개의 레어리티가 있어 등급별로 피규어나 월간 아트를 랩플하거나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데 오렌지나 블랙은 20개밖에 안 돼! 유틸리티 첫 번째는? 조이가 직접 에어브러시, 스프레이 페인트, 아크릴 등을 사용해서 만드는 맞춤 제작 고품질 피규어를 받을 수 있어! 유틸리티 두 번째는? 매월 1일 홀더들은 오픈시에서 월간 아트를 무료로 민팅할 수 있어! 오랫동안 홀드하고 있을수록 많은 NFT를 받을 수 있는데 목표는 모두 모으는 거야! 유틸리티 세 번째는? 조이가 직접 그린 유아나 종이에 그려진 작품, 오리지널 작품 등을 소장할 수 있대! 조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물건들을 홀더에게 주고 싶어 하나 봐! 유틸리티 네 번째는? 3분기 말에 500마리의 리모버츄얼 팻들은 진화를 거쳐 독특한 리모토이로 변신할 거래! 그리고 아까 비트코인 컬렉션은? 오렌지 등금 15명만 민팅할 수 있고 팀 물량 10개 제외하면 총 40개 민팅이야! 리모스 월드 이더리움 컬렉션 화리 이벤트 진행 중이니 관심 있는 형들은 참여하고 리모스 월드 작가 속의 영상으로 마무리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 타리아크입니다. 저는 리모의 아티스트와 리모의 작품입니다. 인연에 그리워ED 지체와 리모스 월드 작품으로 그리고 오 competition인 프로그램을 수 있는 순간 투자고 싶게 하고 platform으로는 마이로 treading, 리모의 월드에 리모의 레몬 배 смотр에 이런 것을 지원하는út을 소개하고 리모의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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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을 중에서 프리다리 새 집을 가진 해외 것인 grandi 호흡에 아래의 아래의 첫 발음으로 부모자의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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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So if you're a collector wanting an insight into my life as an artist and helping me on my voyage to share my artistic creations with the world I suggest you follow us on Twitter at Remo's World and turn on notifications for all the important updates Thanks very much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에 없는 내용은 Do You Only Search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